야시장엔 없던 판매대들이 쫙 들어섰는데요. 갑자기 어떤 게 막 생겼어요. 저희 야시장이에요. 야시장? 이거 오리엄료 아니에요 그거? 맞습니다. 여기가 안주청곡입니다. 충주 시민들이 이렇게 부러울 줄은 정말 다슬게 해산국에 감자만두. 또 거기다가 야시장까지 열린다니까 행복한 충주가 따로 없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건데. 이게 뭔지 아세요? 돼지 꼬리. 돼지 한 마리. 번호도는 돼지 한 마리 드시는 거예요. 돼지 한 마리네. 쫄깃한 돼지 꼬리를 즉석에서 직화로 구워주시는데요. 돼지 꼬리를요? 말해도 될까요? 그럼요. 혀가 꼬리를 칠 겁니다 아마. 말씀 정말 잘하시죠? 이거 어떻게 아 이 느낌. 오 느낌 좋다. 먹어보겠습니다. 오 돼지 꼬리 무슨 맛이네. 제가 돼지 꼬리를 먹어봐서 아는데요. 이 쫄깃한 맛이 환상입니다. 웬만한 혼발 저리가 난데요. 충주 자주 내려오세요. 이 꼬리와 혀를 계속 만나게 됩니다. 말씀 진짜 잘하시네요. 돼지 꼬리도 있지만 호두와 밤이 들어간 호반빵과 또 직접 농사를 지은 채소로 만든 튀김도 아주 인기였습니다. 재료가 좋으니까 역시 식감부터 남다르더라고요. 맛있겠어요. 직접 키워서 그런지 뭔가 더 싱싱함이 와닿아요. 상한 아들에게도 돼요. 뭐요? 저랑 사진 한다고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?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? 맛있는 튀김도 주셨는데 당연히 사진은 서비스죠.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진을 난데없이 찍자고 하셨어요? 우리 아들한테 보내주려고요. 오늘 연희님 오신다니까 뻥이라 그래요. 아 증거 사진. 아들님은 지금 뭐 하세요? 작은 아들 운동선수예요. 운동선수요? 네, 네. 원반하고요. 퍼포먼스가 있습니다. 뭘 드릴까요? 갑자기 아드님 자랑을 때 이렇게 바로. 처음에 보이는 이 투포한 선수가 바로 아드님이래요. 이 운동선수 뒷바라지가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. 여러분 많이 와서 받아주세요. 그래도 면색이 투포한 선수인데 그 힘을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? 지금 딱 봐도 지금 어머니한테 받은 것 같아요. 그쵸? 그러면 그 에너지 이런 거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. 안 오시면 감사합니다. 어머님 뭔가 살벌하게 귀여우신데요? 사장님의 하트 다들 받으셨죠? 매주 금토 오후 5시 충주 누리야 시장 꼭 놀러와주시고요. 우리 충주 자유시장 상인분들도 항상 건강하고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